아니 이거 할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막혔던데 어? 물 먹으러 간거 같은데 퍼즈 퍼즈 다리 좋으니까 다리 좋을 땐 퍼즈 해야지 형님 아 그건 맞지 예 안정하는 부분 아닌가요 형님 이거는 아니 별분건 뭐 리셋하면은 뭐 좀 차오를 줄 알았다니 뭐 뭐 뭐 없네 예 다들 말만 뭐 있었습니다 쿡링님 뭐 뭐 없나 엠 아 이거 노래를 틀면 누나 이거 안들려 안들려서 이혼이 노래 나중에 틀어드릴게요 누님 죄송합니다 ㅋㅋㅋㅋ 생각해볼까 이게 노래가 노래를 틀면 생각해볼까 이거 노래를 틀면 이게 안되네요 예 이혼이 안되네요 형도 그 이 어 이혼할때는 형도 음악 꺼 그냥 안들려가지고 형님 빌드보드 한번 가시죠 예 고려형님께서 시원하게 4-8로 가자 아 4-8이요?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오랜만인데 이거 어 형님 안녕하세요 어 형님 4-8작전 오랜만인데요 그러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 근데 나는 그거보다 우리 시청자 형님들이 보고 배우다가 아 어설프게 배울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지 그거 말고는 뭐 스무스하지 아니 아 예 셀리누님 신청곡 뭐라고 했죠? 형 이거 신청곡 하나만 듣겠습니다 예 아 아 당연히 해드려야지 아 누님이 해달라고 해줘야지 예예예 실수했네요 제가 밤새서 약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아 러블레인 여자친구 노래 좋네 러블레인 셀리누님이 여자친구 팬이기 때문에 아 아 어 노래 좋네 어 제가 한시죠 그 한씨 아마 탈 갈 것 같은데 그 탈일 것 같은데 연기 아 어 굉장히 무서워 이야 정신 못 차려 있는데 상대를 어 형 12시까지 군은 멀텐데요? 아 지금 아이 거의 피카치인줄 알았다 형 와 형님 역시 삐질걸 오지십니다 아이 이 정도 되가지 팀플은 스폰 어떻게 하냐구요? 팀플은 그 뭐야 그냥 2대2 붙여주시거나 이제 네 어떻게 할까요 수폰 여러분들 이 수폰 어떻게 하더라 팀플 까먹었다 치즈 형 센터오버 빼세요 치즈 나올거같아 천천히 먹으면 되요 좀 기다렸다가 오지로 오거든요 잠깐만요 뒤로 빼고 오지로 오면 싸울거에요 우리 꼭 승군 편집 와 여기시면 되게 힘들게 괜찮아 위리하니깐 원성큰 하고 하면 될거같아 오오오 근데 오린이랑 지하우스 하우스의 뜻을 벗들어 지하우스 나도 믿고싶어 피샤마트 내 목숨을 라이브에 나는 전화물 전설이 부정적이며 전풍을 부는다 비난이 부족합니다 퍽한테 가면 헬프 가드릴게요 퍽한테 가면 헬프 가드릴게요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해FR 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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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가 널 푸른다 전투가 널 푸른다 가오가라 운영 뚫을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근데 우리 저기 리탈 뜨니까 파괴할 필요 없는 것 같아 니샤아투 니샤아투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지하오스 가오스의 뜻을 받들어 명예가 너를 인도하여 힐 오버도 조심해야겠다 와우씨 테란 녹화 이거 그 전투가 너를 불러라 수고해요 침착했습니다 형님 여전거 같고 흔들리면 스티기방송 출연 안되지 그거 맞지 맞습니다 원래 첫판은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봐주는거잖아 왜 그걸 까먹어 오랜만에 같이 항상 첫판 쥐고 있죠 원래 패턴 하다가 상대방 의지가 꺾일 것 같으면 한 번 짜줘 인정? 인정 맞죠 맞죠 아니 오랜만에 4-8 역시 기억하는데 곰탱이 형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다행 천천히 아니 옛날에는 진짜 스픽이 막 자태적으로 링돌 제가 가입겠습니다 막 농담으로 그랬는데 와 이제는 그런말하면 쌍욕을 먹어가지고 그런 농담도 못하겠다 포로형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쩌태 나왔습니다 형님 아 오카 오카 한탄만 모아 상대방이 지지러워 좀 만나니까 저 그냥 마린 면이 모으기만 하면 끝나죠? 어 그거랑 그전에 서치 한 번만 해주면 아니 그런 말이 있어요 포로형 쩌태 저그는 정찰만 해주면 게임 알아서 끝낸다 아 고건 맞지 네 이번파 한번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 형님 아니 12시 테라하면 방어하기 좀 어렵지만은 니한테 뭐 한 마리도 개미 한 마리도 못 가니까 이상 찬다니까 아 저한테 개미 한 마리도 못 온다고요? 오케이 서치 가는건 어쩔 수 없는거 오케이 오케이 개미 한 마리라도 오면 블랙 넣으라 하는데요? 아 예? 누구와 누군데 그 뜨거운 뜨거운 형님 누군데 아이디 쿨이 형이요? 아 흠 초면인데 실수 많이 하시네요 흠흠 사와받 정찰 좀 빨리 가드릴게요 원래 저 정찰 투백 투배롭 서치인데 포로형이랑 할 때는 무조건 빠른 서치죠 애 네 아 고구마 하찌 예 아웃시저그 에 오케이 형 구발이에요? 어 구발 구발 한 10일정도 하고 접으면 치즈 나가면 괜찮을거 같은데 아 나쁘지 않지 투적으면 정석으로 하찌 흠 아니 곰탱이 테란 더 단단해졌던데 내가 어제 방독 계속 방독 테란 잘하던데 더 아 포로형 가르침 덕분이죠 아니다 아니다 그 테란 테란만 가면 형한테 그건 아니다 복원사고니까 햄을 뜨겁게 만들지 말아주고 포로형이 또 인정할거 형님 상대 투적은 형님 상대 투적은데 가능하시죠 네 어 저 9시만 봐줘 알겠습니다 다 같이 봤네요 형 링 한 부대만 하고 런 쬐는거 어떨까요? 어 그건 아프지 않습니다 네 9시 안맞으면 게임 끝났다 한 부대로만 압박하고 NCV 용적 한번 보여줘봐 알겠습니다 자 살짝 빼볼까 어 끝나진 않았네요 형님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대기 대기 아 인맥 너무 빠르게 살려왔나봐 조금만 대기 어 이분들 브레이크가 없는 분들이네 신남자네 형 근데 구도하고 링 너무 빨리 링친거 아닌가요? ㅋㅋㅋㅋ 대기 대기 아 그래 어 뜨겁네 이분들 흐흐흐흐흐 아 약간 뜨거운데 이 형들로는 안되지 오케이 형님 이거 작전은 난 가만히 있겠다 테란 너가 알았어요? 아니 이거 작전 코드 바뀌어 형은 타람만 있겠다 이상 전달콜 야 이거 벌써받는다고 형님 이제 오버 빼야될것 같은데요? 에이 으음 으음 와 이분도 게임 뜨겁지 않네 아 열두시에 황컬러드 올라간다 나 한 번 봐둬야될지 더 예쁜데? 안 봐둬 요런 따로 국밥은 내가 잘 먹지 열어다가 살짝 빼주고 잠천이 해주세요 감탄을 중심으로 증명 제발 블랙팡 반 shaft código akan가으로 kilogs Garden Ал Network 천천히 SoraMAN 아야죠? zones에서는 매우 조금씩 적절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호출하신 분? 어디가 안 보세요? 어디가 안 보세요? 문이 한번 나가겠습니다. 어이 너무 참치 탈이 6시에 있거든? 형 우버 잡을게요.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오케이 오케이 형 군원 다 잴거든? 센터 한번 나가줘요 오우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확분 질러버릴까요? 확분 질러버릴까요? 세금의 기프가 부족합니다. 어디가 아프세요? 불태우자 확분 질러버릴까요? 확분 질러버릴까요? 확분 질러버릴까요? 확분 질러버릴까요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알겠습니다. 어우 이거 어떻게든 네 한파 전에 먹으려고 난리네 아 혹시 확가 빨라요? 형도 이제 타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어 형 들어보세요 센터 한번 나갈까요? 고고고고 여기 나가서 열두시거랑 합치하면 되거든요 합치한거가 아닐하시니 합치할거 아니에요 곧고나가 어허 그리 ред생엘 이렇게 한번 거친거 팔 하나 잘랐고 나이스 오케이 팔 하나 더 잘랐고 링 맛있게 먹었고 링 맛있게 먹었고 한 번씩 가면 한 번씩 가면 한 번씩 가면 끝날 것 같아 끝나겠는데 아 이거 포옹 너무 잘 갔는데 이거 어 당황했다 탈 움직임이 시간벌기야 이야 4밥에 시간이 어 브레이크 없다 고 어 밥에 뜨겁다 아 어 핑키라 이제 형 다 보고 있다 뜨거웠다 야 역시 저태 역시 저태적은 보루 형 아니 고분테가 니 그거 쓰면 이 는 것 같다 홀드 잡아놓고 점사하고 그 마린컨 아 무탈 무탈 거의 뭐 프로게머 아니면 안진 마인드에요? 무탈한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흔들리네 거의 뭐 옛날에는 예를 들면 뭐 사랑님 흔들리듯이 흔들렸는데 어 이거 안 흔들리네 단단하네 아 사랑님 임플란트 한거 아니지 아 임플란트 땍했습니다 어 느낌있네 역시 포검조합 단단하네 형님 간만에 호흡 맞춰도 아이 아니 카드 더 센 카드를 데리고 와야지 아 아까 수세미 있었는데 수세미 도망쳤잖아 지금 포검조합 냄새 맡고 도망친거 아 바로 밥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구요 형님 아니 게임 지고 밥이 들어가겠냐고 그 말이 갈리고 인상된다 끄? 형 집종이 영업직이신가 하냐 물어본답니 뭐라고 뭐라고 영, 영업직에서 일하시냐고 영업직이냐고 네 형님 이거 무슨 작전 갈까요? 예 28작전 한번 갈까요? 아 2-8작전 예 포로 형이 왜 1-7- 이런 작전을 정했냐면 상대가 이제 저희의 빌드를 알아볼까봐 암호를 정해줬어요 저희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진짜 세트기랑 오랫동안 맞춘 그거 호흡이 있네 그게 아 지금 저랑 같이 게임하는 형님 그 야구선수 이순엽 선수의 안녕하세요 이순엽인데요 야 이순엽은 근데 그때 무슨 게임망에 헤드드리지 그렇게 약간 들렸는데 와 그건 참사다 아예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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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못해가 니 그거 뭐야 참치찌개 먹었냐 피자 먹었냐 거기까지 내 형 보다 잠들었는데 그걸 아직 못먹고 게임중입니다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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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베이드 개먹었죠 형님 구투니까 폐아카로 진출 한 번 하겠습니다 스모스하게 오호 폐아카 오케이 아이고 이거는 포로 형님이 유도해졌네 더 더 더 좀 더 좀 더 누구야 누구야 아 형 317 형님 감사합니다 누굽니까? 어떤 형님입니까? 좀 더 달라는데요 317 형님 좀 더 좀 더 아 좀 쿨 형 감사합니다 욕먹는다 이거 아 망님 리액션 좋았습니다 형님 아 없다고 하네요 아 이제 없대? 근데 황대 아웃이 9발 같은데? 그냥 9도 옵탈이에요 9도 옵탈 조심해야네 아 오케이 압박치 아 따지라고 안했습니다 형님 예에 누가 자지라고 했나요 아 아 누구야 아 잘못 들으신 맘이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깐요 어떤 새끼야 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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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럭 한마디씩 질께 원두 1시야? 예 1시 오네 그들이 오네 그들이 오네 그들이 오네 그들이 오네 그들이 와 근데 제가 나가는 신용에서 못 갈거 같은데 상대가 전혀 믿어도 없는데 아이 뺄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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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 스티기방 형님들은 센스가 있어가지고 게임이 다들 잘하시더라구요 어디가 없으세요? 어디가 없으세요?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이거 뭐 이거 합쳐하면 게임 끝나죠 그냥 1로 뛸게요 형 아우 나쁘지 않아 달려봐 형을 믿기 때문에 네 자 형은 말랐다 멸꿈 한 번 펼쳐봐라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네 케이크가 나오네 형 근데 무탈 가거든 무탈까지 막을 수 있어요? 예? 예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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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저 끝났는데요 네 와 나 도워버리자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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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링 그냥 구호와주세요 그러면 네 어 어 호출하신 분 어디서 말하세요? 하하 하하 호출하신 분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골 태우자 hockey 훌 tremblate 블랙 넌 도움돈 모 paral 저건 한 마리 부유재 전달othe기 하하 하 richtige 하 어이, 커브를 잘하면 모르겠는데? 검자가 형 차단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그렇다고 와, 그 길목 좋다 양동분의 골목길이 생각나는데 여섯시 한서 사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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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안 맞고 옮겨버리네 센스 보도 조 laughing 조 형ılar 맵이 어디가는데 와 이거 쌍남자 못된거 마이 이기기 때문에 안될것 왔습니다 형님 GG 와아 공격아 쌍남자 아잇네거 아잇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백분석 몇개 받았냐 목소리 준비 완료 아 그래 옛날에 형이 모습 보는거 같다는 느낌은 좋다 싹남자는 싹남자는 뒤도 안보고 암만 보고 달린다는거야 그게 바로 싹남자지 매딕다임 필요없죠 형님 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게 백개 이상 터진거 같은데 아 백개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만큼 복식할수있지 고건 맞지 아 뜨겁다 오랜만에 아 광대가 뜨겁네 아 또 암네네아 형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 형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 형님 한개 감사합니다 igma um 쿠팡 крас이 stüt